예, 뭐 언제나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작품을 준비했고요. 매 공연훈대마다 배우들은 또 우리 두도시여기 식구들은 최선의 무대를 보여줄 것을 언제나 약속하고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요즘 이 어지러운 시국에 가장 필요한 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가 위해서 하는 그 사랑 이야기가 어떤 사랑의 이야기인지 많은 분들이 이 공기 좋은 낙관에서 그 사랑의 얘기를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 사랑의 이야기가 생활에 실천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있습니다. 와주신 분들 기사 좀 멋지게 좋게 잘 써주셔서 이 국립극장이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. 대표해서 우리 스태프들 앙상분들을 다 대표해서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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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